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들여다본 시간이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빨라진 상승 템포. 여전히 AI 사이클이 가장 중요. 종목으로는 솔라 엣지 그리고 리비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종 구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그 조종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미리 팔고 또 빠지고 나서 다시 사고 이 전략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저께 상당히 가파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한 열흘 동안의 조종 구간 지나서요. 고점이 2월 12일이었고 어제가 22일이었으니까 22일 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급반등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쪽이 중국이죠. 중국에 대한 실질 gdp 성장률 연간 전망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가 못 미치는 성장률을 할 것이다 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mf에서 전망하는 것은 4.6%에서 계속 빠져서 앞으로 2028년에는 3%대의 성장률 사실 이것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민은행과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는데 마지막 남은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내용 이렇죠.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폭이 4.3에서 4.2니까 0.1% 찔끔찔끔 내리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보시면 4.2에서 3.95 그러니까 0.25%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 비슷한 모습에 한 번 내릴 때 0.25% 내리는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고 있던 m2 증가율 수치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죠. 상해종합지수가 바닥을 찍고 급반등을 했고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 ELS 상품도 H지수가 중요한데 이렇게 급반등을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H지수의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ELS 상품의 손실률이 줄어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유동성을 풀고 있다라는 점이 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유동성 부여가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렸죠. 3.95%입니다. 미국이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중국의 금리보다는 높게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미국도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5.25에서 5.5%의 금리입니다. 언제부터 내려줄 거냐. 6월 12일 오는 6월 12일 날 0.25% 내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더 많이 내려줄 확률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80% 가까이 되는 금리 인하 스케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룸이 있느냐. 3.95% 정도까지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이 금리를 빨리 내려줘서 3.95가 아니라 더 내릴 겁니다. 아마 3.0까지도 내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 연준도 4%대의 금리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25에서 5.5니까 4.0까지 내린다면 마이너스 1.25% 정도의 금리를 언제? 앞으로 약 1년에 거쳐서 내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여기다 유동성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증시를 오랫동안 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중국에서 금리를 내려주고 있고 이제 미국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 이럴 때는 결국 조종이 있다면 그게 투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연은이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률 1.4분기 2.8%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패드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는 2.9% 수준이고요. 이게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더라고요. 어쨌든 이 숫자로서 계산했었을 때 1.4분기가 3.3% 정도의 경제성장률 전년 대비해서의 숫자입니다. 2.5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해줄 수 있다면 결국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조종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조종이 만약에 있다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확 와버리면 투자가 좀 많이 못했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아니고요.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되는 거죠. 또한 기본적으로 거품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게 되면 이 거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를 빠르게 내려주지 않는다고 계산했었을 때 천천히 내려준다는 계산 아래에서 대출 증가율로서 계산을 하면 미국은 명목 성장률 5% 수준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 예금이 5% 정도 늘고 대출도 5% 정도 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충분히 명목 성장률 5% 시대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장기 금리도 천천히 떨어질 것이고 그치만 경기는 좋을 것이고 그래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서 위안화 관련 부분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하 여기에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같이 인하를 해줄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환율 자체도 달러 초강세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103, 104 수준에서 달러 지수가 앞으로 천천히 100 수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인도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매력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제목 말씀드렸듯이 AI 사이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만약에 조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반도체와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는 수십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도 업종의 상승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S&P 500이 작년 바닥 대비해서의 상승률 23% 대비해서 필라데프의 반도체 지수는 그거의 두 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두 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필라데프의 반도체 지수가 조종을 싹 받았다가 다시 폭등을 하면서 전 고점을 또 뚫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S&P 500을 앞으로 3년으로 놓고 봤을 때 2026년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7000포인트 이상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필라데프의 반도체 지수와 AI 관련주들은 이 40% 곱하기 2 정도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라데프의 반도체 지수도 만 포인트를 돌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이 있을 때마다 사 모으는 것이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자 이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섹터 아래에서 대형 기술주, 빵, 마가 같은 종목 여기에 엔비디아가 어제 폭등을 했죠.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소형주도 포함이 되고요. 어쨌든 IT 업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55%나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겨우 5%이고 오늘 들여다보고 있죠.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종목 들여다볼 거고 전기차는 15% 들고 가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의 매력도가 높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지금 오늘 리비안 들여다볼 텐데 루시드, 리비안 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 다른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은 계속 차트를 보고 펀드멘탈을 보면서 판단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초집중을 절반 이상을 IT 업종에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보면 섹터, IT 업종이 지금 과거의 닥한 버블 수준으로서 엄청나게 높아졌다. 섹터 웨이팅이 50%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 닥한 버블 때는 확 빠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질 때 확 빠질 거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튀었어요. 그렇죠? 이게 또 빠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좀 기다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보시면 자금 유입 부분이 IT가 이렇게까지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2023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에 보시면 자금 늘어난 쪽이 어디입니까? 택밖에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자금이 계속해서 IT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선택과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만약에 지금이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S&P 500이 오르는 거에 2배 수준의 나스닥 100의 상승률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S&P 500이 연간 단위로 15% 상승을 한다라는 개념 또는 10%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거에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최소 20% 많게는 30%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나스닥 100이랄 거는 거죠. 여기 안에서 더더욱이나 나스닥 100 또는 반도체 지수도 비슷한 상승률 또는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을 받는 듯했던 엔비디아 주가 폭등을 해서 고점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올랐던 연초 대비해서 여기까지 간 게 290%나 올랐던 SMCI는 폭락을 했었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35% 빠졌습니다만 어제 하루 반등만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엔비디아르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고리 이쪽에 대한 매력도 AI와 연결되어 있는 매력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오르는 폭의 2배 수준의 상승률을 이 관련주들이 계속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기술주 중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1등, 2등이 다 반도체고요. 3등 다음에 4등도 반도체, 5등도 반도체입니다. 이런 환경 아래서 대형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글로벌 대표적인 1위부터 30위의 매력도 높은 종목을 뽑았더니 이번 주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놀랍게도 SK하이닉스가 1등으로 올라온다. 그 다음이 SMCI고 그 이외의 등등 엔비디아가 4등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 버리면 안 된다. 한국도 지금 IT업종 특히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지금 장중에 16만 6,900원 고점까지 갔었고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2007, 2008년도에 금융위기의 증자,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는 계속해서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 비슷하게 또는 더 높게 이럴 수도 있고 그것보다 살짝 낮게 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이 증시를 주도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목을 들여다볼 때인데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쪽에서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들여다보겠고요. 그게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와 리비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힘을 잃은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솔라에지와 리비안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으로서 YTD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1%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기업 모두 4분기 실적 발표 후 금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솔라에지입니다. 어둠 속 긴 터널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솔라에지의 4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정용 태양량 인버터 제작자인 홍사의 4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3대 악재인 수요 둔화, 고금리, 그리고 이성고혼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3.16억 달러로 YUI-65% 가까이 하락했고 컨센서스를 2.2% 하위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0.92 달러로 22년 4분기 2.86 달러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컨센서스 마이너스 1.3 달러 대비해서는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 동사가 기존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였던 3에서 3.5억 달러 매출을 하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분기 재고일수는 386일로서 지난 3분기 169일에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태양광 부문이 2.82억 달러 기타 부문은 3,300만 달러로 각각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38%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유럽은 22년에서 23년 초까지 태양광 및 스토리지 제품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유럽 전역의 재고 수준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거용 제품 판매율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5% 상업용 제품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정용 인버터 및 옵티마이저 판매율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9%, 배터리도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하면서 일반적인 계절적 감속폭인 10에서 15% 대비 더 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살펴보시면 주거용 제품 판매는 전분기 대비 8% 감소를 했고 금리 하락 시작 전까지 하락 흐름이 지속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 자사주매입은 하지 않았고 24년 1분기에 3억 달러 규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이번 1분기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가이던스 매출액은 1.75억에서 2.15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YY-79%로서 컨센서스를 48% 하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문 매출액은 1.6에서 2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YY-80% 컨센서스를 50% 하위하고 있습니다. 농갯 매출 총액률은 마이너스 3에서 1%로 23년 1분기 32.6% 대비 큰 폭의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유럽 시장의 주거용 태양보문 매출액이 이번 1분기 이후 회복하고 미국의 상업용 태양광 부문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금리가 하락할 때까지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침체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24년 말까지 재고가 지속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태양광 섹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 후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1월에 미국 ppi는 yoy 0.9%로 컨센서스 0.6%를 상회했고 1월에 cpi도 yoy 3.1%가 발표되면서 컨센서스 2.9%를 상회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3월이면 연준의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가장 우세했으나 현재는 3월 기준 금리 동결 전망치가 96% 5월에 금리 동결 전망치가 71%로 완전히 뒤바뀌면 6월에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점차 고금리 장기화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솔라엣지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시면 선행 per은 현재 52배 수준으로 지난 5년 평균이 35배 대비해서 고평가 중에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명할 부분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리비안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지난 4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3.2억 달러로 yoy 98% 상승을 했고 컨센서스를 3.6% 상회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손실은 15억 2억 달러로 yoy 17.2억 달러 대비 감소했지만 컨센서스 14.8억 달러 대비에는 하회하는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4분기 판매량은 1만 3972대로서 yoy 73.5% 컨센서스를 1.5% 하회를 하는 모습이고 한 해 동안으로는 5만 122대로 147%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지만 지난 4분기 판매량은 Q&Q 마이너스 10%로 아마존의 신차 도입 제한에 따른 판매당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4분기 생산량을 살펴보시면 분기 최대치인 1만 7,541대로 yoy 75%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20% 상회하면서 23년 한 해 동안 5만 7,232대로 135% 증가를 하는 기록치를 제공을 하면서 제시했었던 가이던스 5만 4천대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마이너스 46%로 인도 차량 한 대당 4만 3,372달러를 손실 중에 있습니다. 23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4억 달러 규모로 22년에 116억 달러 규모에서 감소했지만 25년까지는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24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당일 주가가 25.6% 급락을 했습니다. 동사는 계획된 셧다운을 이유로 24년 자동차 생산량을 5만 7천대 발표를 하게 되면서 yoy로는 플랫 기존 가이던스 및 컨센서스였던 8만 대 대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브랜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 동력이 크다고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24년 중반기에 R1 생산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30% 향상시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3월 초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 SUV인 R2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10% 감축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새로운 제품 출시 및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서 24년 4분기에는 소폭의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전기차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둔화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S&E 리서치는 23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33.4%의 성장률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24년에는 고금리와 경쟁 심화 등 전기차 수요 둔화에 관련된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이 23년 수요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32.8%로 기존의 35.5% 대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 흑자 전환까지 갈 길이 먼 동사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하루 만에 우리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가 수익률 최소 9%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정도의 변동성과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글로벌 투자에 임하시면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높은 성과를 올리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